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모든 리스크와 설비 성능, 비용을 동시에 관리하는 특별한 솔루션 LS 일렉트릭의 그리드솔 에센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찾아옵니다 노후 전력 설비의 증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는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 고장, 사고, 화재 등의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여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운용하게 해주는 똑똑한 해결사 LS 일렉트릭 그리드솔 AMS의 스마트한 솔루션이 스마트한 네일로 안내합니다 그리드솔 AMS는 고객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전 세계에 분포된 자산 현황을 스마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지역, 사업장, 전기실, 자산 등 각 영역별 종합적인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보적 성능의 그리드솔 AMS 알고리즘은 고객 자산의 자산 건전도, 고장 확률, 유효 연령 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자산의 성능 평가를 통한 정확한 리스크 예측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리드솔 AMS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합니다 송배정 기기 및 케이블, 모터 등 85가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자산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SCADA, 진단 시스템, ERP 등과 연계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 운영 데이터, 점검 데이터 등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이뤄집니다 그리드솔 AMS의 모든 과정은 스마트하게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별 사업장별 TBM, CBN 방식의 교체 대상을 선정하여 많은 인력 및 시간이 소모되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전체 설비의 리스크를 통합 평가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리드솔 AMS를 통하면 스마트한 미래가 열립니다 에셋 포어 캐스팅 기능을 통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 시기를 결정하면서 자산의 안전 운영을 더욱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투자 우선순위 및 교체 시점을 조정해 줌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모든 자산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솔루션 그리드솔 AMS, LS 일렉트릭이 그리드솔 AMS와 함께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갑니다